찍어봐라 연수생입니다 I love you, I want you I want you 수숨zuge I love you, I want you, I love you 이해했어요, 기분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으셨습니다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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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얼굴은 정말 이렇게 크지? 내 얼굴은 아주 작아 내 얼굴은 아주 작아 내 얼굴은? 오, 잠시만요 오, 오 오, 오 오 아이씨 아 됐어? 안녕 우리 다 먹어요? 오 어? 저 석우현인데 어? 저 석우현인데 야 나 오늘 석우현이야 오빠 상황극화가 왔기 때문에 매체 아니에요 석우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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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요? 카메라 아 여기 좀 무서워요. 여기 웃던데 나 살짝 보여줘. 패스 배틀 게릴라 신곡 쇼케이스입니다. 뭐 말이에요? 좋은데요? 고리라 게릴라. 돼지세요? 아니 형 저한테 왜 그래요? 고잉 고잉 해봐. 고잉 고잉. 와 열심히 살고 있네요. 두 마리 이하로. 진짜 아냐 진짜 아냐 진짜 아냐 진짜 아냐. 알 알 아 아 몬 저 몬 허 몬 반 몬 반 몬 반 몬 반. 지 지 지 알 알 아 아 몬 허 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지 할아버지. 지고니께. 차라나. 지윤 형. 지윤 형. 진짜 맛있겠다. 등산 등산 등산인가 봐요 옷도 이렇게 입었으면 등산해야 되죠 등산 캠든이 꽃밭에서 일어나는 씬 딱 여기 이렇게 누우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출발 출발 마이 젤리 누나 형은 제 얼굴 그리고 제가 형 얼굴 그릴까요? 좋아 아니 이거 헐크예요 헐크 어 근데 저 하오 형이지 하오 형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차이가 많아요 최근에 배운 한국어는 뭐예요?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정하게 해 근데 위아래로 하모니를 하더라고요 하오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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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윤이 형 지윤이 형 캐나다 오빠 성매트 연습생 데뷔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떤가요? 우리 리더 캐나다 I love you, I want you, I want you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애교 3종 세탁 애교? 3, 2, 1 저기 카메라 보면서 학캠 좀 연습생한테 다 매튜! 매튜! 강하다! 매튜 자신 있어요? 솔직히 이거 처음인데 캐나다 샌남 보여줄게요 상매트! 다리를 잡으면 이렇게 해요 오 저는 이거야 진짜? 진짜? 진짜 왜 이렇게 이게 1번이라고? 그런 거 와? 유지야 너 최고야 밥 사줄게 오케이 밥 사줄게 인생 참 좋다 형 진짜 좋다 와 삼촌이 선물로 해줬던 황수인데 정우 형하고 지윤이 형이 삼촌 냄새가 나온다고 삼촌 냄새? 뭐야 야 어떻게 해 인생 좋아해서 너무 너무 행복하다 농도가 굉장히 깊은 뭔가 너무 짙었죠 이제는 좀 더 라이트하게 발달한 사탕 같은 느낌으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엄청난 것 같긴 알죠 엔터 생활 den 알 생활 펜 띄는 알 엔터 설 엔터 엔터 엔터